저는 31년째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위정순입니다. 사모님은 유튜브를 찍고 싶으세요? 하고도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게 나 혼자 이렇게 찍어서 내가 그거 올리는 방법 그거를 다시 편집해서 그것만 해서 그렇지. 그거 편집하면 그것도 좀 잘라낼 거 잘라내고 또 덧붙일 거 덧붙일 거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. 과연 할 수 있을까 용기가 좀 필요하겠지.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. 아 이거 여기 보시면 공맥스맥스라고 보이시죠? 이거 눌러서 이렇게 창이 뜨는데 편집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. 아마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아 떡이 예쁘네. 민트야. 날 좋은 날엔 산책 한 바꾸 날 좋은 날엔 산책 한 바꾸 아유 이쁘다. 운동하러 왔어요. 매일 여덟시는 에어로빅. 스트레스를 확 한번 풀어볼까? 아 됐다. 생각보다 쉽네. 저는 일일차 유튜버입니다. 내가 덥잖아. 쟤네 집 싸워요. 아 그래요. 과연 우리의 해외 중